네 덕에 푸시겠다예. 나중에 돈 나오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됐어 주축이나 해. 준님! 엄마한테 인사하고 할미한테 오. 준님 빠빠이! 형님! 어머! 일찍 들어오셨네? 네, 오셨어요. 너 민영이 저 아니냐? 예? 아, 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이놈이 준님 맞지? 네. 벌써 이렇게 큈네?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오랜만일 때. 올라가자. 아니 저기. 작은 아버님. 아버님, 둘이 이혼한 거 아직 모르세요? 응? 보통 꼬장꼬장 하세요. 이혼했다고 하면 날 미치실 거 같아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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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민영이는 아직 안 왔냐? 예? 아, 예. 아, 예. 아, 저기 이따 올 거예요, 이따. 아, 어떡해? 예, 미안하다. 너희 또 갈랐었다 그러면 또 불호령 떨어질 텐데. 예, 여기 조금만 이따 가면 안 되니? 부산서 여기 또 언제 오신다고. 안녕하십니다. 민영이구나. 민영이구나. 예, 민영이구나. 너 오래간만이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너희 이리 좀 와봐. 민영아! 왜 이제 와, 왜? 얼른 가, 빨리! 뭐? 아니,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한테 쇼를 시키고. 노인네 알면 또 혈압 흘려서 무슨 일 날지 모르고. 나 원? 미안하다. 응? 뭘? 나 뮤지컬 하면서 연기 많이 늘었어. 이런 연기야 심을 주먹기지. 볼래? 어머님! 양갱도 내가 갈까요? 할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라. 양갱은 항상 이쯤에 두셨는데. 여깄네. 여전하시구나. 삼촌 오셨어? 왔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 그래. 아, 근데 넌? 야, 저, 저기. 급판 치우나가. 고맙습니다. 어? 할아버이 뵀어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어? 준아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도와주는 거야. 얼른 와 봐. 저 왔습니다. 어, 왔어? 아이고, 왔네. 형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애미야! 애미야! 있잖니! 너! 왜? 볼일 있으면 가봐. 지금 일어나기가 어정쩡해서. 저석상 치우면 갈게. 오빠도 같이 나가야 돼. 왜? 뭐가 왜야. 혼자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나갔다가 오빠는 다시 옥탑방으로 올라가... 어? 어, 야! 야! 아이, 아이! 이놈아, 이거 너 맨날 뭐 하는 짓이야? 이 화장실에서. 어? 어? 채신거리 없음. 아, 할아버지 왜 있어요?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좋아하네. 내가 널 모르는 줄 알아, 이놈아? 왜 웃어? 그때 글 갖고 그러시는 거네. 피는 동백섬에 부산항에 어? 야! 야! 너, 왜 들어와? 현장 포착! 뭐, 뭐, 뭐? 내놓으셔, 담배. 다, 담배? 야, 내가 담배 끊은 지가 언젠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러셔? 나가, 나 급해. 응, 알았어. 응. 야! 이뻐, 이뻐, 이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야? 야! 야, 너 어떻게 얘가 그렇게 독하냐, 진짜? 화났어? 선물 질게 대신 내가. 뭐? 뽀뽀? 됐어, 필요 없어. 아이, 어디 가세요, 서방님? 이놈들이? 이 화장실에서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오빠가 자꾸만... 이놈이 그랬던? 이놈이! 아,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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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나 때문에 담배 끊은 거네? 야, 그때 내가 너한테 하듯이 달려서 담배값만 봐도 몸소리가 젖은다. 내가 사람 만들었지? 준희 엄마? 좀 나와보지? 아, 예? 내가 지금 안 들어보면은 언제 그 가수 노래를 들어볼 거야? 응? 자, 한 곡 좀 뽑아봐. 아, 할아버지 참... 노래 기다리다가 이 아래비 숨 넘어가겠다, 응? 그럼...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곡으로 한 곡 부를게요. 그래, 그래, 그래.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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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되네.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노래 못하는 놈은 춤이라도 주워! 이놈이! 그래, 그래. 그럼, 잘. 사랑이랑... 네, 잘. 한잔 수리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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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애들 집에 간대요! 우리 준희엠이 노래 잘 들었어. 네, 그럼. 빨리 서둘러서 둘째 갔고 너무 터울지면 못 써! 애들 막 내디렸어 에휴 또 막 마음이 좀 아쉽고 그렇다 저렇게 같이 있으니까 또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쟤네들은 얼마나 재밌게 살았어 괜히 저희들끼리 헤어져가지고 친한 얘기는 사람 또 왜 해 같이 있는 거 간만에 보니까 사람 마음이 또 그러네 오늘 괜히 고생했다 아니야 나름 재미있었어 준이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네 준이 일로 줘 바로다 둘게 아니야 됐어 뭐하러 왔다갔다 해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내일 집으로 와서 데리고 가 갈게 들어가 나도 또 고맙게 미쳐버릴 거야 이랬어! 아 웃겨! 진짜 재밌다는 분! 무슨 코미디언 같으세요! 아직 근데 진짜 집에 안 가셔도 돼요? 늦었는데 가야죠 범아 가자! 왜 안 나오지?